안녕하세요. 팔레용보험은장님 판변TV의 환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2월 1일자 팔레용보험형사 손해사정사와 변호사법 위반사건입니다. 성공일은 2022년 10월 14일이고, 상검분은 2021년 10046년입니다. 이 사건은 의료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인데, 피고인과 검사를 각각 상고로 했는데 모두 상고 계약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손해사정사였습니다. 환자들에게 보험처리에 관한 후유장의 진단서 발급 및 편의지를 봐주면서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알선해줍니다. 그리고 진단서 발급비용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험금에서 받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뭘 했냐면, 환자들이 보험사하고 손해배상액을 결정을 하면서 이걸 할 때 이걸 중재 또는 화해 주선을 하거나 편의를 도모해서 보상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고 한 거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은 거죠. 두 번의 비용을 받았는데, 하나는 후유장의 진단서를 알선해주는 병원을 알아주고 그 비용을, 비용인데 그거는 진단서 발급 비용만 대납한 비용을 받은 거고 두 번째는 보험사하고 보상액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그 보상액을 받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겁니다. 국외의 대가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심은 의료기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왜냐하면 이거는 대가를 받은 게 아니다. 두 번째, 그 보험에, 그 손해배상액을 받은 거네, 대가 받은 건 이거는 편의사하고 위반이 맞다. 라고 해서 판단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비용 대납 후 보험처리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은 것은, 즉, 이걸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아까 말한 진단서 발급 비용이에요. 발급 비용. 대납을 한 거. 대납을 한 거를 발급받은 거. 이거는 알선중개액으로 본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용 처리 금액이지 알선중개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게 아니다. 따라서 이거는 대가를 받고 알선중개 한 게 아니라고 해서 이거는 의료법 위반은 무죄가 맞다. 이렇게 본 거. 배상의 협의 중재는 손해 사정사의 업무 영역이 아니다. 손해 사정사는 그런 업무 하는 게 아니다. 손해 사정사는 손액이 얼만지를 산정하는 작업이지 이걸 가지고 보험사와 협상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그 협상의 대가로 받은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대가, 그러니까 비용을 받았는데 하나는 비용을 대납한 걸 받았기 때문에 대가가 아니어서 의료법 위반이 아닌 거고 두 번째는 그 손해 사정사 업무를 넘어선 중재에 따른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의료법상 영리목적 알선주선 소개 행위 금지는 알선주선 소개가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처벌하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는 비용만 대담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의료법상의 위반 행위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 손해 사정사의 업무 영역이 아닌 내용의 업무를 대신해주고 검은을 받은 거기 때문에 변호사 위반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